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엔 타원의 응용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캐플러 법칙에 의하여 다음 사실이 알려져 있대요.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계도 블라블라 공전한데요. 태양부터 행성까지의 거리가 R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위에 박스는 좀 이따 읽고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EC인 타원계도에요. 그쵸? 그림 두 초점 사이에 거리가 얼마? EC라고 따라서요. 여기를요. 마이너스 C, 0이라고 하면은요. 써줄까? C, 0이요. 두 초점. 그 다음에 EC인 타원계도를 따라 공전한 행성이 있어서요. 타원 하나 그릴게요. 그쵸? 타원. 샤샤샤샤샤샤 타원 하나. 괜찮나? 타원이요. 그쵸? 타원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단축과 공전 궤도가 만나는 한 지점. 단축과 단축과 공전 궤도가 만나는 한 지점. 여기로 할게요. 그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위로 합시다. 한 지점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A래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점인데 태양은 지금 어디 있죠? 태양은요. 태양은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도는 거니까 이게 행성의 궤도고 태양을 여기건 여기건 놔야 될 텐데 선생님이 태양을 여기다 놓을게요. 이게 태양이야. 자 태양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단축과 단축과 공전 궤도가 만나는 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A래요. 그쵸? 쓱쓱 쓱 쓱 쓱 쓱 쓱 쓱 이게 얼마라고? 이게 A라고. 이게 A야. 그쵸? A. 다음에요. 장축과 공전 궤도가 만나는 두 지점에서 속력의 비가 3대 5래요. 그쵸? 속력의 비야. 장축과 공전 궤도가 만나는 두 지점에서 이때 이때죠. 이때 이때 속력을 V1, V2라고 할게요. 그쵸?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문제가 좀 길어. 문제가 좀 길어. 다시 한번 봐요.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운 궤도를 따라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이게 행성의 궤도인데 태양으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가 R. 태양으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가 R. 속력을 V라고 하면요. 자 태양에서부터 써보자. 태양에서부터요. 글씨가 써죠. 태양부터 행성까지의 거리가 R. 그 다음에 뭡니까? 그때요. 그때 이 당시 행성의 속력을 V라 합시다. V라고 주어져 있어. 또 장축과 공전 궤도가 만나는 두 지점에서의 거리와 속력의 고비여 서로 갔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야. 즉 뭐냐면 이때 장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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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요? 공전 궤도가 만나는 두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선생님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V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R1이라고 합시다. 태양에서부터 행성이 여기 있는 거지. 그렇지? 여기 있을 때 거리를 R1. 이 지점에 있을 때 이때 속도를 V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리를 R2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기 성립하냐면 이게 성립한데. 즉 여기 있던 V1하고 얼마입니까? V1하고요. 얘랑이랑 곱한 게 장축과 공전 궤도가 만날 때 그때 이 지점에서의 거리와 속력의 곱. 이거 두 개를 곱해. 즉 R1 곱하기 V1과 R2 곱하기 V2가 같다는 사실이 박스 안에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박스 안에 주어진 내용이 이거라고. 즉 행성이. 응용 문제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잘 읽고요. 문제를 길잖아요. 기니까 그 상태를 잘 그린 다음에 얘가 지금 주어진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주어진 게 이거죠. 다시 한 번. 행성의 속도가 V예요. 그 다음에 행성과 태양까지의 거리가 R이야. 알겠냐? 됐지? R인데. 근데 지금 주어진 거는요. 행성의 궤도와 장축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그때 행성의 속력과 속력과 그 다음에 이루는 거리요. 태양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행성까지의 거리의 곱이. 또 이때 만나는 점이 두 개 있잖아. 이때의 속력과 이때의 거리의 곱과 같다고. 그게 같다고. 서로 같다고. 박스 끝. 다음에 이제는요. 초점이시인 관료주의가 C커마형 좌표 잡을 수 있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단축과 공정 궤도가 만나는 한 지점까지의 거리. 이거 A인 걸 줬고요. 이때 두 지점에서의 장축과 만난 두 지점에서 속력의 비율을 줬어요. 속력의 비율을 줬다. 속력의 비율. 이것 좀 봅시다. 일단 눈으로 봐도. 눈으로 봐도. 거리가. 거리가. 이 거리가 길고 이 거리가 짧잖아. 그렇지? 따라서요. V1 이 거리가 더 크고요. 이 거리가 더 작아요. 그렇죠? 그런데 등호가 성립해야 돼. 이게 거리 아니잖아. 다시요. 이 놈이 이 거리가 더 크고요. 이 거리가 더 작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V1과 V2요. 속도는 어떻게 돼야지만 이게 등호가 성립할까요? 당연히 V1 속도가 더 작고요. V2 속도가 더 커야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태양 근처 오면 졸라 빨리 지나가는 거지. 더 빨라야 될 거 아니야. 왜? 거리가 짧으니까 속도라도 빨라야지만 등호가 성립하겠죠. 이해 갔어요? 다음. 얘는 거리가 머니까 이 값이 크니까 속도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뾰로롱 빨리 움직였다. 점점점 느려져서 완전 느려졌다가 그렇죠? 다시 점점 빨라져서 뾰로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속도의 속력의 V가 3대5니까 누가 더 빠른 거야? 얘가 더 빠른 거 알고 있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속도를 3K 이때 속도를 3K라 합시다. 그러면 이때 속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5K 이렇게 되는 거죠. 3K 5K. 왜? 3대5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이해 갔니?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주면요. 3K. 여기다 3K. 5K 넣어주는 순간에 KK는 약분되겠고. 3 곱하기 R라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5 곱하기 R2라는 C까지 오게 됐어요. C 하나 썼어. C 하나 썼어. 여기까지 왔어요. 이 상태일 때 뭘 구하래요? 이제요? A분의 C값 이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가 길었어요. 그렇죠? A분의 C 비율을 묻었어. 다시 한 번. 일단 주어진 캣플럭은 먹은 상관없어요. 일단 태양하고 공정계도 주어진 문제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요. 잘 잡아줘야 돼. 태양은 초점 중에 하나가 있고. 공정계도와 단축이 만나는 점이 여기 여기 두 개였는데 이때 태양부터 거기까지의 거리가 A고. 다음에 주어진 게 뭡니까? 장축과 공정계좌가 만났을 때 그때의 속도와 태양까지 이르는 거리. 그 다음에 속도와 이 순간의 속도와 태양까지 이르는 거리가 거리의 곱이 같다고. 그 다음에 속도 속력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3대5래요. 3대5인데 어디가 더 빨라? 아까 이 관계식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줄까? 여기 있던 R2가 더 작잖아. R1이 더 멀잖아. 얘가 더 크고 작으니까 V2가 더 크고 V1이 더 작아야 돼. 그래야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야. 다 양수들이고. 얘 같이 따라서요. 따라서요. V2가 더 커야 돼. V1보단. 따라서 V1이 속도가 3을 먹을 때 V2의 속도가 5를 먹어야겠죠. 이 순간 이 순간에 속력의 비율이 3대5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3K, 5K. 3K, 5K 넣어준 순간에 여기까지는 왔다고. 됐냐? 얘 가지. 어? 봐요. 이때 A분했으니까 묻고 있어요. 이제 A씨는요. 누구를 없애야 돼? R1, R2 이거는 거리를 A와 C로 잘 없애봐라. 이런 문제로 끝나는 거야. 알겠지? A와 C로 이 거리를 잘 없애봐라. 이런 거죠. 이거는 우리 타원 정의할 때 배웠었어. 타원은 키포인트가 뭐야? 초점, 장축, 단축. 다시 한 번 뭐라고? 초점, 장축, 단축. 됐지? 따라서요. 얘가 A입니다. 얘가 A라는 얘기는요. 얘도 얼마지? 얘도 A잖아. 그죠? 얘도 A죠. 따라서요. 이거 더하기 이거. 타원의 한 점이야. 이거 더하기 이거. 2A잖아. 2A 맞아요? 타원의 한 점은 어떻게 해요? 초점에서 타원의 한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이 뭐랑 같다고요? 장축의 길이랑 같다. 따라서 이게 2A니까 장축의 길이가 2A가 되겠어요. 그치? 됐어요. 이 좌표 떠들어 얼마입니까? A, 제로죠. 이 좌표 떠들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제로 있다고 나와요. 그쵸?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여기까지 왔고요. R1, R2를 없애야 돼. R1, R2. R1, R2는요. R1이 뭡니까? 태양에서부터 저기까지는 거리잖아. 이 거리잖아. 이 거리. R1 없애고 A씨로 바꿔주고 싶어요. 알겠죠? A씨로 바꿔주고 싶어. 야. 이거 이만야 이거 이 거리야. 이건 E씨에다가요. 이 거리는요. 이렇게 할까? 2A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네. 그쵸? 아니 전체기가 2A잖아. 2A에서 이 길이 빼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나오는 거 맞아? 됐죠?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는요. A에서 10 빼면 되겠네. 그치? 이게 됐죠? 이 길이가 얼마냐면 항상 길이하고 좌표는 구분해. 알겠냐? 길이하고 좌표는 구분해. A-C가 바로 이 길이에요. 알겠죠? 됐지? 따라서요. 이 길이는요. 2A에서 이 길이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따라서 이 길이는. 2A에서 뭘 빼줘요? 이거 빼주자고. MRC 빼주자고요. 정리해주면 F4C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길이가 A 플러스 C고요. 이 길이가 A 마이너스 C. 알겠지? 따라서 여기 있던 R1 자리에. V1은 다 써먹었고. 이거는 3K, 5K 써먹었고. 여기 있던 R1 자리에 얼마냐고? R1 자리에다가요. 이 길이는 A 플러스 C야.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배에 A 플러스 C. 굿, 굿, 굿. 다음에요. 5배에 R2는요. 이 길이잖아. 이 길이도 MRC. MRC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그쵸? 미지수가 2개고 시계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지금 뭡니까? A값, C값을 묻는 게 아니라 A분의 C의 비율을 묻고 있어요. 그쵸? 따라서 한 문자로만 정리하면 정답 구할 수 있는 형태지. 그치? 따라서 정리해봅시다. 3A 플러스 얼마입니까? 3C요. 5A 마이너스 5C가 되겠고. 넘겨. 넘겨. 2A가 얼마야? 2A가 8C 나와요. 따라서요. A는요? A는? A는 4C다. 그쵸? 따라서 여기다가 한 문자로 정리했죠. A 대신에 4C 넣어주면요. 요래 되겠고. 그쵸? C씨 날라갑니다. 얼마입니까? 4분의 1 떨어지네요. 그쵸? 따라서 A분의 C값이 얼마입니까? 4분의 1.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그쵸? 됐죠? 1달러. 다시 한 번. 계산은 간단했어요. 이 문제를 틀렸던 학생들은요. 일단 왜 이 문제를 내가 못 풀었을까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서 봐요. 일단 문제가 문제 자체가 지금 불라불라 길게 나와있잖아. 캐플로도 나오고. 그쵸? 실시간에 6문제. 박스에 있던 내용을 봤더니 거기서의 핵심은 이거야. 변수들에 대한 것들을 정해줬어요. 그쵸? 태양부터 행성까지의 거리가 R이고. 다음에요. 태양에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가 R이고. 그때 행성의 속력을 V라고 했던 걸 정해놓고. 이 공전 궤도와 타원의 장축이 만나는 두 지점에서 뭐가 같다고? 그때의 태양에서부터 행성까지 이르는 거리와 속력의 곱. 그때의 거리와 속력의 곱이 서로 같다. 이거 하나 준 거야. 알겠어? 이거 하나 준 거야. 그러면은 봐요. 이 상태와 이 상태가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잖아. 왜? 거리도 다르고요. 당연히 그 당시에 속력도 다를 거라고. 그래서 V3이요. 변수 놓은 거 잘 봐. 이 당시에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속력을 V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요. 그때의 이르는 거리는 태양부터 이르는 거리는 R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날 때의 속력은 V2라고 하자. 그때의 거리는 R2라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아까 박산에 있던 내용대로 어떤 식이요? R1 곱하기 V1은 R2 곱하기 V2. 이식 세울 수 있겠냐고. 그리고 이식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요. 문자를 선생님이 첨자 변수 써가지고 이렇게 잡았잖아.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첨자 변수. 첨자 변수.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조건 줬잖아. A길이가 A고요. 다음에 초점 간에. 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E니까. 좌표 잡을 수 있게끔 해줬고. 됐어요? 얘가 A라는 얘기는 결국에는요. 장축의 1위가 E니까. A, 0. 마이너스 A, 0. 다 잡게 해준 다음에. 봐. 속력의 비율을 하나 줬어요. 속력의 비율이 3대 5라고 했는데. 3대 5라고 했는데. 이 관계식이 성립하려면. 지금 내가 선택한 R1 지점이 더 크고. 얘가 작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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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당연히요? V2 지점에서의 속력이 더 커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 속력을 선생님이 5K라 잡으면 3K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겠고. K, K 날아가고 변수 하나 사라지고 3대 5 여기까지 올 수 있겠냐고. 올 수 있겠냐고. 그다음에 이제 R1, R2는요. 결국에는 길이잖아. 결국에는 길이잖아. 길이를 A와 C로 표현해라. 왜? 문제에서 C분의 A분의 C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A씨의 관계식을요. 잡아내서 타원의 정의 그대로 잡아내서 한 문자로 정리하면요. 비율. 이 비율. 이 비의 값은 상수값으로 구할 수 있다. 이해 같죠?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실생활 응용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어진 좌표들을 잘 잡으시고요. 타원의 정의 이용하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포인트는 이거야. 이걸 잡아낸 다음에 이 첨자변수 써가지고서요. 이 등식 잡을 수 있는가? 다음에 3K, OK 그 위치를 잘 잡을 수 있는가? 이것만 잡아내면 나머지는요. 타원을 알고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이 문제 풀 수 있겠다. 그치? 됐습니까? 이번 문제 풀은 여기까지입니다.